2021년 5월 16일 여행 65탄 스타트 공포방송 넘버거 지금은 도마시대 가죠 신속히 도마라 바로바로미 공포방송 유기 공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어디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기운이 여기야.. 엄청 깨끗하다.. 사람 아니야.. 잠깐만.. 귀.. 3층? 아닌데.. 설마 안에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나요? 안에 누구 있어요? 안에 누구에요? 누구에요? 자, 시작 Ok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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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물 내리는 소리.. 누구 내려온다 누구인데..? 누구.. 누구세요? 거기 사람이에요? 거기 사람이니까.. 어디나..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에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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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 누구지 모르니까 저 예전에 왔었는데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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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전에 왔었습니다 잠깐만요 사람 해코지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어어엌 아우 싫어 히힛 히힛 안인거야? 또치, 또치, 또치 나 이제 누구야? 소리, 소리, 소리 새끼야 새끼야 르 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와우!!! 으어!!! 으음! 어어어어어어어!!! 아 자세히.. 누가 안 살려줘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그만 나갈게.. 그리고.. 그만 나가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